이번 성경학교 캠프 주제는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얘들아 천년왕국 아니? 천년왕국 얘들아 천년왕국 들어봤어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천년왕국에 대한 주제예요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뭐라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우리 천국시대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임하게 하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온 세계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계에서 왕이 되셨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전쟁이 있을까? 전쟁이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아픈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어떤 위험한 시대가 아닌지 성경에서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다고 그래 실제로 뱀이 안 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주 평강한 나라고 이 나라는 아주 평화로운 나라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잘 양육받으면요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갈까? 이제 금 멸류관을 쓰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일을 잘 했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야 이 나라는 잘 평안한가? 여러분 감찰, 무슨 뭐지? 암행어사, 어새들처럼 이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보러 다니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이랑 예수님이랑 보러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그 왕국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세계 일주하면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성경학교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오늘 첫 예배에서 다 풀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나라에서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번에 다 받아가세요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어린이에게 주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 먹고 왔어요? 아침 안 먹고 온 사람? 배고프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밥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밥을 계속 먹지 못하면 한 몇십 년을 밥을 먹지 못하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먹지 못하면 쓰러지고 결국 죽게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은 이렇게 보이는 생명 육체의 생명 보고 느끼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꼬집으면 아프는 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중요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생명이에요 그게 두 번째 생명인데 그게 정말 중요한 생명입니다 보이는 육체의 생명이 중요할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명이 중요할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명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생명은요 너희들 얼마까지 살 것 같아? 길어도 백년이에요 보통 길어도 백년 살면 이 육체의 생명은 끝나요 그래서 그때는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마음의 생명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생명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너 안에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지? 맞아 여기 있는 마음의 생명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너가 이렇게 계속 밥을 안 먹으면 너가 어떻게 되겠어? 너가 죽겠지? 아프리카 아이들은 밥을 먹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너희들한테 마음의 생명도 마찬가지야 마음의 생명도 밥을 먹지 못하면 언젠가 이 생명은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밥을 먹듯이 이 마음의 생명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요?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이렇게 하죠? 아니면 너희들이 차려 먹거나 그렇게 하죠? 그때 한번 생각해봐 혹시 내 마음의 생명은 지금 배가 고프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 너희 마음의 생명도 보이진 않지만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 생명도 배가 고프고 그 생명도 어쩔 때는 아프고 그 생명도 어쩔 때는 기쁘고 그런 존재가 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에게 있는 마음의 생명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어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어 몸이 아프면요 아 나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 마음의 생명이 지금 아프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음의 생명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느끼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딱 아프게 하셔서 지금 너 마음의 생명이 아파하고 있다 라고 신호를 주실 때가 많거든요 성교사님은 꼭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그랬어요 성교사님이 성교사님 안에 마음의 생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꼭 어느 순간 육체의 생명을 아프게 해서 마음의 생명이 아프고 있다는 걸 신호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여인의 마음의 생명도 이와 같다 우리 안에 마음의 보이지 않은 생명은 뭐가 양식일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밥 그래 우리가 육체는 보이는 밥을 먹어야 되고요 마음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명이 죽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잘 보존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명을 우리는 영으로 부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구나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치 집과 같아요 사람은 마치 집과 같아요 얘들아 성교사님 집을 구경시켜줄까 성교사님 집을 어디서 따왔어요 성교사님 방이 있어 성교사님 방이 있어 집에는 방이 있잖아 그치 너희 집에도 방이 있니 엄마가 사는 방 내 방 그리고 거실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실에서 엄마 마주치고 하잖아 사람이 이렇게 마치 집과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커르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점 구조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집이래 하나님의 집이래 그러면 집이며 방이 있을까 없을까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방이 있어 이 사람도 집과 같아서 사람에는 방이 몇 개 있을까 우리 안에 방이 몇 개 있을까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0의 공간 6의 공간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네 그치 방이 세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 배고파 누가 꼬집으면 아 아파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6의 공간 6의 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6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만약에 내가 은호 은호로 막 딱 때렸으면 은호가 약간 아프지 그런 게 바로 6의 공간 6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자 혼의 방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배고프고 뭐가 아프고 이런 거는 그럼 6의 방에서 일어나면 혼의 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혼의 방에서는 혼의 방에서는 자 내가 피아노를 재밌게 쳤어 선생님이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막 재밌게 쳤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느끼냐면 아 피아노 너무 재밌다 피아노 너무 좋다 나는 피아노를 평생 쳐야지 그래서 피아노스트가 돼야지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들겠죠 그런 생각과 감정이 혼의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의 방에서 혼의 공간에서 아 재밌다 아 나는 피아노 평생 쳐서 피아노스트가 돼야지 그러다가 피아노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교사님한테 너 왜 이렇게 못 치니 넌 이러다가 피아노스트도 못 돼 안 돼 이렇게 하고 간 거야 그러면 선교사님 마음이 어떨까 속상해 슬퍼 아까 전에 분명히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기분이 좋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어떻게 갑자기 나빠졌어 다 혼의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 갑자기 어떨 때는 꿈을 무서운 거 꿔가지고 두려운 감정 그리고 어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 누구를 좋아 누구는 싫어 누구는 미워 이런 거 다 혼의 방에서 있는 거예요 자 집에도 엄마 아빠 방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집이라고 한 거야 이해 되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냐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실까 어느 방에 머물까 주 거주지 자 영의 공간 영의 방 영의 방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해요 내 안에 영의 방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 영의 방에 하나님이 딱 계신 것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가장 행복하고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영의 방에 계셔가지고 혼도 막 돌아다니시고 너희들이 엄마가 엄마 방에 있어서 안 나오니? 엄마가 엄마 방에 딱 들어가서 거실도 안 나와? 아니지? 엄마가 엄마 방에 있지만 거실에 나와서 밥도 해주고 우리 옷도 막 가르쳐 보고 하지?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묵하려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방에서 나오셔가지고 돌아다니셔야 돼 혼에도 막 돌아다니고 육에도 막 돌아다녀서 왜 내가 아프고 왜 내가 가슴이 막 갑자기 뜰 때는 두렵고 하나님이 안 나오셔서 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안 돌아다니셔서 문 딱 닫고 안 돌아다니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 막 돌아다녀야 돼 얘들아 엄마가 아프면 어떻게 엄마가 밥을 못 먹고 엄마가 10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 20일 동안 못 먹었어 그럼 엄마가 막 돌아다녀서 우리 친구들 몸도 씻겨주고 밥도 이렇게 먹여줄 수 있을까? 아니요 엄마 방에서 누워 있어야 돼 몸져 누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그치?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안 먹잖아 그럼 하나님이 영의 방에서 몸져 누워 계신 거야 그렇지 배가 고파가지고 누워 계시는 거야 계속 안 먹잖아 하나님이 병 드시고 더 아예 계속 안 먹잖아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 액 죽으신 거야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로 이렇게 돌아다니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올라갔을 때 와 너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이 잘 살았구나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했구나 진짜 나를 왕으로 섬겼구나 그래서 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천연왕국 이랬어요 천연왕국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왕국 이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예수님이에요?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지금은 미국 대통령도 다르고 한국 대통령도 다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다 달라요 그쵸? 근데 천연왕국은요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오직 한 분을 왕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을 대통령으로 섬기는 거야 누구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세상 나라는요 바로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전쟁도 나고 기군도 나는 거예요 계속 슬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 나라가 되면 홍수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이 되셔서 이 세계를 이제 평화로 온 세계를 통치하실 이제 온 세계의 왕이 되시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나라가 너무 크잖아요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너는 여기를 다스려라 너는 여기를 다스려라 너는 여기를 다스려라 이렇게 땅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왕의 권세를 이렇게 나눠주세요 너가 얼마나 이 땅에서 관리를 잘한 사람이 너가 얼마나 나한테 순종했니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왕로로 다자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로 2장 26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만국은 나라예요 여러 나라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요한계시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보좌에 앉게 주는데 보좌는 어떤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그때 다 왕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해준대 그러니까 이겨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기는 자 이겨라 이겨라 이기고 왜 우리에게 이기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원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집은요 이런 집이 아니었어요 완전 이거는 엄청 좋은 집이죠 새 집이지 그리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는요 원래 사람이란 이런 존재예요 원래 사람이란 왜냐하면 아당과 하아가 하나님을 거역해버려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여기 살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집을 떠나신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랑 못 살겠어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너희가 나를 배신했잖아 하고 하나님이 아당과 하아를 사람을 다 떠났어요 그러면 이 방에 누가 와서 살게 됐어 원래 이거 하나님 방이었거든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와서 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딱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돼 원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는 낡은 집이었어요 거기는 영의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귀가 왕으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집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집이었다가 아당과 하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짜잔 이렇게 된 거예요 새 집이 왜 하나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내 방에 하나님이 사시니까 새 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 이렇게 사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는 낡은 집으로 다시는 낡은 집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이 방에 있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보니까 누가 난리를 쳐요 옛날 이 마귀 마귀가 내 방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친구들을 괴롭혀요 옛날 집에서 옛날 집에서 마귀랑 같이 살았던 기억을 자꾸 던져주고 상기시키면서 나랑 살자 하나님이랑 살면 안 돼 나랑 살자 이러는 거예요 나랑 살자 너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면 안 돼 두려움도 주고 미움도 주고 공포도 주고 학대도 주고 제일 많이 주는 게 사실 두려움이에요 너는 이번 대학에 떨어질 거야 그래서 너는 비참하게 될 거야 자꾸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낡은 집으로 살게 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승리잖아요 대학에 떨어져도 승리야 그거는 떨어지고 붙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승리예요 어차피 얘는 이 사람은 하늘 왕국에서 통치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자꾸 나랑 같이 살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는 새 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서 있어야 돼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어요? 없었어? 경희는 그럼 무슨 감정이 많이 들었어? 이번 한 주 동안 무감정? 무감정도 감정이 없는 것도 좋아요 고요한 거잖아 고요하고 평강 그럼 평강 고요한 게 제일 좋아요 고요한 거 원래 통달한 사람은 좀 고요해요 그러다 그래도 희락이 있어요 최고 통달한 건 희락이지 소망이 너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감정이 들었어? 오 행복했어? 왜 행복했어? 오 그거 좋은 거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했는데 가끔씩 엄마 나빠 엄마 나빠 이거는 이제 마귀가 나랑 살자 나랑 살자 이러는 거야 마음에 자꾸 막 화가 나고 엄마 아빠가 너무 믿고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진짜 저놈 또 잔소리네 또 이거는 마귀가 너랑 살자 여기서 살자 새 집에서 나와 새 집에서 나와 이러는 거예요 새 집에서 나와 여기서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요 문 닫아버려야 돼요 저리가 이렇게 문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이렇게 영의 공간에서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막 돌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이 공간에서 어떤 감정이 들까 막 두려움이 늘고 짜증이 내고 막 혈기가 나고 왜 쟤는 저거밖에 못할까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고 마귀가 자꾸 돌아다녀요 그런 자꾸 옛날에는 그리고 마귀가 돌아다니니까 아픈 거예요 막 자꾸 마귀가 막 자꾸 돌아다녀요 내 육체까지 막 침범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여기로 왔다가 더 내어주면 육체까지 딱 침범을 해서 확 이렇게 잡아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집이 됐어요 이 집이 됐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 내 집 가자 하면서 여기다가 여기는 못 들어와요 하나님 계시는 거니까 못 들어오고 여기다가 자꾸 던지는 거야 여기도 더 똥모를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지 문을 닫으면 안 들어오잖아 계속 그거를 어 그래? 어 그래? 계속 생각해 이게 내가 느끼는 생각처럼 오는 거야 누가 너무 미워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돼 어 여기는 하나님이 객신고지야 하나님에는 의아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어 아 이거 마귀가 주는 감정이구나 마귀가 지금 자기 집으로 끌고 가거나 그래서 문을 딱 닫아버려야 돼요 막 염려가 돼 내일 계약식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이거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집에 들어오면요 뭘 해야 되냐면 마귀의 감정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마귀가 넣어주는 감정 그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에 두려우면 어 두려워 두려워 하고 살았어요 내 마음에 염려가 오면 어 그래 염려 염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새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의아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건 아 이게 똥물이 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문을 딱 닫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힘이 세지시면은 더 안 들어오겠죠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힘이 세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힘이 막 강해져가지고 우리 친구들 혼의 방이랑 여기 유괴방에도 막 돌아다니시면요 우리 친구들 더 이뻐지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막 돌아다니시는데 못생겨지게 하겠어요 어렸을 때는 막 예뻤는데 컬 때는 못생기게 되겠어요 아니요 더 이뻐져요 하나님이 자꾸 돌아다니 육으로 막 돌아다니시면 이뻐져요 그러니까 뭐 성형 수술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돌아다니셔야 되거나 그리고 내 감정도 하나님이 자꾸 돌아다니면 기뻐요 이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조전쟁이 이기는 삶이에요 새집을 받았으면 새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예요 분명히 새집을 받았는데 나중에 마귀가 내 집 가자 내 집 가자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올라갔더니 이거 들고 왔어 이거 이거 들고 와야 되잖아 이거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왕노릇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 집까지 어떻게 왕노릇 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영의 공간에 계신 하나님이 막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말씀을 배불리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힘이 없고 누워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워 계시면 안 돼 우리 안에서 자꾸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말씀을 먹으면 또 순종까지 하면 더 행복하게 되겠지 그러다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니?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 그게 막 돼요 맞아요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딱 내 눈앞에 딱 그려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다 모든 것이 여기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막 돌아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있나 보자 많이 열심히 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안에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야 살겠다 이거 맨날 게임만 하고 이거 유튜브만 먹더니 여기다가 막 호흡해가 유튜브 막 먹고 게임 막 먹고 친구들이랑 막 엉뚱한 얘기만 하고 이런 거 하더니 아 이제 내가 조금 아 살 것 같다 양식 내 양식을 먹기가 조금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먹으실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양식을 먹은 것을 더욱 잘 소화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더 많은 양식을 빨아먹게 하기 위해서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분유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가니까 이제 밥도 잘 먹어요 그리고 고기도 씹어 먹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약한 음식을 먹다가요 기도를 하면 소화가니 위가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밥을 많이 먹어라 그러자고 또 기도하면 위가 더 커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더 멍게 걸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심판대에 갔어요 예수님이랑 심판대에 갔는데 다 평가하는데 어머 세상에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뭐 어디서 거인같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왕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로로 살려면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건강하게 지냈는지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자 디모드의 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거룩해진다는 건 뭔 뜻일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봐봐 왜 끝이 아니니 사람이 죽으면 왜 끝이 아니냐면 봐 육체봐 어디 있어 육체 육체가 죽어진다고 사람이 없어지니 어? 보니까 나는 육체가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방이 또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육체만 죽어진 거지 영의 방도 있고 혼의 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방만 없어진 것 뿐이에요 육체의 방이 없어진다고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는 한 번 죽지만 영혼의 방은 영혼이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의 재판대로 가는 거예요 재판대로 가는데 글쎄 예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죽었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양식을 열심히 먹고 하나님이 자신을 낳아서 엄청 어메이징하게 너무너무 커져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배해 드리는 그 1등석에 앉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비행기를 타보니까 비행기도 자리가 있더라 얘들아 그냥 아주 좁은 자리가 있고 또 비즈니스석이 있고 엄청 1등석도 있더라 1등석 그런데 그 1등석은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돼 그리고 몇 자리도 없어 왕국 자리도 그래요 자리도 있지만 1등석은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걸 누가 앉아야 될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영혼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엄청 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 있는데 어디 가서 거기 1등석에 앉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어린이는요 이거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하나님의 영혼의 공간에서 힘이 막 세져서 혼도도 늘어나다니시고 육도도를 하셔서 이게 온전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내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집을 잘 관리했으니까 너는 왕국도 잘 관리하겠구나 하고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성교사님은요 옛날에요 TV를 보면요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했어 TV에 보니까 부자들이 막 1박에 뭐 천만원 2천만원 하는 호텔에도 막 자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리고 막 세계 여행도 다니는 거 너무 부러워했어요 이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것들을 영원히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 누리고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천연 왕국 하나님의 왕국 천국 영원해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왕국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때는 1박에 천만원이 아니에요 뭐니? 천만원 하나님 옆에 돈도 아니야 수십억이 되는 그런 방 같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계를 일주하고 통치하고 이렇게 막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 야 얘들아 생각해봐 세계 여행 다니면 뭐해 돈이 많아서 뭐 몇 천만원 하는 숙소에서 자면 뭐해 그리고 막 잘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되면 뭐해 자기 집은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 지경인데 그치?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즐겁고 잠깐 좋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야 너희 잠깐 즐겁게 해줄게 잠깐 좋게 해줄게 잠깐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새 집 줘라 옛 집 줄게 새 집 다오 옛 집 줄게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 심판받는다고 했죠 너 새 집 갖고 왔냐 옛 집 갖고 왔냐 그거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잠깐 좋은 것으로 영원히 좋은 것을 팔게 해버려요 바꾸자 하여튼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는 문 닫아버리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오셨다고 했죠 이것이 보금입니다 보금으로 말면 우리가 새 집을 받은 거예요 새 집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금이 왔잖아요 하나님 먹을 양식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먹을 양식 보금이 왔잖아요 새 집이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새 집을 선물 받았고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관리하면 예수님과 함께 온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금을 받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먹을 양식도 있고 보금이 받았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느끼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람이에요 말씀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감정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육체를 막 지배해야 돼요 거기서 얼마나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빵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없어졌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 먹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사져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 영의 공간이 있다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 중에 한 가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혹여나 너희가 죄를 지어서 실수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혹시 너희들의 상황이 조금 나빠지더라도 보이는 환경이 그리고 누가 너희들한테 막 해코지를 하고 너희를 막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너희가 시험을 망쳤다고 하더라도 나는 별로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해서 중간 아래 일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정제당할 수 없다 마귀는 절대 너희를 손가락질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까 하나님 방금 봤지?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보고만의 거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것은 너희에게 항상 육체로 느껴지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만의 거한 학생들은 1등을 하고 다 로스쿨을 가고 직장 다 좋은 데 잡고 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보고만의 거하면 너희가 꼴등을 해도 직장을 잘 못 잡아도 상황이 잘 안 풀려도 그게 절대 나쁜 일은 아니다 우리는 항상 나쁜 일과 좋은 일을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구분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일이에요 잘 안 풀어도 그건 좋은 일이에요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 하시잖아요 언제든지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에 내가 이렇게 거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절대 너희들은 정죄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교사님에게 보고만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아니? 라고 하고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성교사님이 막 떠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교사님을 재워놓고 성교사님한테 딱 보여주셨어요 보고만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양식을 먹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런 사람은 왜 정죄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지 아니? 라고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큰 상어를 맞닥뜨렸어 큰 상어 하은이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만한 식인 상어를 만났어 어떻게 되겠어? 너무 나쁜 상황인 거야 그치? 세상에서 상황도 상황도 이런 위험하고 나쁜 상황이 있을 가장 나쁜 상황일 수도 있어 그치? 내가 수영을 다 재밌게 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갑자기 식인 상어로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 너무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이건 그냥 끝장나는 상황이야 그러나 보고만에 거했을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상황이 되는 거야 수족관 상황이 되는 거야 아쿠아리움 상황이 되는 거야 바꿔버려요 이걸 하나님이 진짜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한테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만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당할 수 없다 나쁜 일이란 없다 그 나쁜 일도 좋은 일이에요 나는 나쁜 일이란 기준을 하죠 근데 그 나쁜 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상황을 창조하실 거예요 그 나를 덮치려는 그 상어의 상황이 갑자기 수족관 상황으로 창조된 거예요 수족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만에 있는 자들은 결코 아 이거 진짜 재밌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식을 계속 먹고 계시다면 우리를 항상 평탄하고 안전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빛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상어에게 먹힐 뻔한 상황도 수족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풍랑 치는 아주 바닷가에서 배가 다 깨질 뻔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먹으셨어요 허억 허억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양식이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도 하나님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자들을 도우세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좀 크면 성교사님 얘기가 기억이 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나쁜 일이 일어났어 내가 오늘 시험을 망쳤어 아니야 너한테 좋은 일이야 너한테 좋은 일이야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성교사님은요 이제 세상을 좀 살아왔잖아요 학교도 다녀보고 내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도 위험한 일이 아니었어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많이 했는데 큰일 날 거 아니야 성교사님은 저번에 학교를 빠진 적이 있어서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했는데 하나도 큰일 날 해 세상을 살아보니 그게 큰일 날이 하란 애들 성교사님은 수능을 완전히 망했어 완전 망했어 그때는 인생 망한 줄 알았거든 근데 그 큰일 하나도 큰일도 아니야 결코 정제함이 없다고 했잖아 아니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꿔주셔요 예수님 안에서 양식 먹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거 봐야 그치? 성교사님 같은 거 안 가겠다 양식 먹겠다 하나님 말씀 먹겠다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승리를 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열심히 하면 학교가 승리를 주니 그치? 그래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살자 내가 하나면 새집을 받았다면 나는 결코 정제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새집을 받은 사람한테 꼭 마귀가 하는 일들이 있어 그 옛집에서 같이 살았던 걔네들이 하는 일이 제일 큰 정제 두려움 죄의식 이걸 다 옛것을 막 막 던지는 거야 나랑 살자 나랑 살자 너무 나랑 살자고 뭐 아주 그냥 시기가 나니까 왜 나랑 안 살고 왜 안 살고 거기 갔어 왜 옛집 팔고 왜 새집 갔어 화가 나니까 계속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문 닫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까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너희가 새집을 받았다면 너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하지 않다 그 어떤 상황도 나쁜 상황이 아니다 그 어떤 상황도 좋은 상황이다 만약에 낡은 집에 있으면 백수면은 그 나쁜 상황이에요 새집에 있는데 내가 지금 백수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주 좋은 데 가려고 이제 몸을 훈련시키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나쁜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새집을 굉장히 많이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정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옛집에 옛집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죠 옛집 생각하지 말라 했죠 너 왜 나랑 살면서 그 마귀랑 살았던 그 집을 왜 기억하니 그렇지 그 똥집을 왜 기억하니 그 낡은 집을 왜 기억하니 그럴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정제당할 수가 없어 항상 기뻐해 항상 역전시킬 수 있어 너희가 지금 꼴찌를 해도 너희를 1등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항상 역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